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인사리였습니다.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오전 스마트 리포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완연한 가을 날씨인데요. 아침에 나스닥 미국 증시 확인을 해보니까 와우, 나스닥이 한 3% 폭락했더라고요. 테슬라가 한 10% 그리고 최근에 사기 논란이 있었던 니콜라가 한 25% 폭락하면서 야, 이거 뭐 미국 증시 다시 또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하락률을 좀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스마트 리포트는 미국 증시 폭락한 부분을 한번 짚어볼 생각이고요. 여기에 따른 한국 증시에 대한 영향 그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나스닥 증시가, 나스닥 지수가 3% 빠진 채 마감했습니다. 보시면 길게 은봉이 쭉 펼쳐져 있죠. 계속 흘러내렸어요. 어제 흘러내린 어떤 흐름 기술주들 거의 뭐 폭락 수준을 좀 보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렇게 좀 반등 흐름을 좀 보이다가 눌러 앉아버렸죠. 그래서 이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기서 코끄라지면 여기 121선까지 열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오 지수는 상대적으로 기술주가 중심적으로 하락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죠. 특히나 이제 테슬라발 폭락이 배터리에 대한 어떤 실망이죠. 그 부분이 이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고요. 다오 지수도 그것 때문에 같이 좀 연동돼서 1.9% 정도 밀렸고요. 그리고 S&P 지수도 2.3%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간당간당한 지점 여기서 한 번 더 은봉으로 밀어붙이면 역시나 이제 120% 열어두고 있고 그런 어떤 지점까지 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실상 조금 우리나라 증시에도 오늘 개파락을 좀 크게 만들면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을 형성하게 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가 오늘 이렇게 좀 빠지긴 했지만 크게 붕괴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오늘 미국장의 어떤 영향이 어제 밑고리를 좀 크게 그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 차트고요. 어제 밑고리를 크게 그리고 종가가 이제 플러스로 마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굉장히 단기 저점을 확인했다는 신호로서 확률이 높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저점이 2.4% 마이너스권 코스닥 기준으로 821포인트를 오늘 깨지 않으면 깨지 않으면 충격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어제 테스트를 밑으로 내려 꽂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제한적인 하락 오늘 시쪽과 부근 오전 10시 내로 저점을 찍을 가능성 고정돼 좀 주안점을 두고요. 변수는 추석 앞두고서 긴 어떤 연유에 대한 어떤 회피 물량 그런 게 좀 많이 쏟아지면 조금 깰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확률적으로 저점은 지킬 거다. 어제 저점은 지킬 거다. 그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시스도 마찬가지로 어제 길게 밑고리 그리고 보압 플러스 건까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단 그 밑바닥의 어떤 테스트들 매물들은 어느 정도 손바퀴 만들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미국 증시의 흐름보다는 좀 긍정 포인트가 있긴 하죠. 테스트를 했다는 게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좀 빠졌는지 이후 해석한 기사들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보시면 뉴욕 증시가 코로나 불안 속에서 기술주도 털썩 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영국 프리미어리그라고 축구리그를 즐겨 보거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뭐 한 경기에서 내 골 놓고 막 이런 거 혹시 기사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영국이 굉장히 심각해져가지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약간 봉쇄력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 자체도 아예 그냥 중단시킨다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 세계적인 확산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프랑스, 스페인 이런 데는 막 3월달, 4월달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많이 안정은 했잖아요. 막 300명, 400명 수준 가다가 지금 막 100명 뭐 두 자릿수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확산 자체가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에서 별 내용이 없었죠. 사실은 굉장히 이 배터리 데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발표할 것이고 테슬라의 어떤 기술을 바탕으로 이쪽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이끌어 나가면서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테슬라의 주가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고 근데 별다른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뭐 다른 어떤 LG화학이라든지 CATL 같은 어떤 배터리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거를 좀 더 피력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원가를 낮춘다거나 이런 부분들 따져본다면 나중에 뭐 정부의 어떤 도움도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밟고 있기 때문에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어제 한 10% 빠진 부분이 연세적으로 기술주에 대한 투심까지 악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달러가 또 강세로 또 돌아선 어떤 흐름들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것 같고요. 백신 같은 경우는 내년 4월까지 모든 미국인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백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밝혔고요. 뭐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비판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같은 시간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인 내용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불안을 달래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가 심각해서 미국과 영국이 아 미국은 영국과 달리 다시 봉쇄 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란다. 이렇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봉쇄 조치는 하지 않겠다. 영국은 조금 강하게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수치를 좀 보면요. 지금 현재 3,170만 명이 확진자입니다. 사망자가 이제 거의 100만 명에 다다르는 97만 명이고요. 지금 이제 확진자 추이가 이렇습니다. 확진자 추이 하루에 늘어나는 수를 말하는 겁니다. 하루에 늘어나는 수가 지금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증시 빠지면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어제 테슬라, 니콜라의 하락이 연세적으로 기술주의 약세를 유도했고 그게 전반적인 증시에 투심을 악화시켰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하락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인 것 같아요. 달러 강세, 코로나 이런 것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상황 자체 인도도 560만 명. 지금 보시면 영국도 최근에 다시 이렇게 확진자가 지난 3, 4월 달 그 최악의 어떤 일로였던 그때 수준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달, 4월 달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스페인,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지난 3월 달, 4월 달 하루에 1만 명, 5천명, 1만 명 늘어나던 수준에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예 2만 명, 3만 명씩 늘어나고 있죠. 아까 뭐 한 1만 명인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네. 3만 명? 야 이거 미친 거 아닌가? 와 심각하네요 좀 진짜.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네요 확실히.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손흥미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토트넘이라는 팀도 상대팀 선수들이 막 집단 감염이 돼가지고 경기가 취소되고 뭐 이렇게 되면 사실 뭐 그 리그 자체, 축구 리그 자체가 사실은 좀 중단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이쪽을 굉장히 즐겨보기 때문에 아는 거지만 이런 어떤 축구 팀들의 어떤 수익의 그 한 30% 정도가 관중 수익이거든요. 근데 지금 관중 없이 경기를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0%가 중계권이고 한 30%가 마케팅 같은 걸로 이제 들어오는 수익인데 마케팅도 확실히 확 줄어버릴 수 없고 줄어버릴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이 무관중으로 계속 경기를 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이 축구 팀들이 파산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선수들한테 주급이라고 주마다 이제 그 급여를 계속 줘요. 그 이제 고정 인력들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지금 뭡니까 지난 3월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무관중이거든요. 그럼 내년 3월까지도 이제 무관중 지금 거의 할 걸로 확실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이런 상태가 되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경기적인 측면에서도 문득은 이제 축구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니콜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다른 기업과 수소 충전소 건설 협상하는 것들을 막 중단하는 이런 어떤 현상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영향이 나면 최근에 이제 증시가 미국에서도 야 니콜라 상장하면서 막 이 성장 프레임을 걸어버린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한 유동성이 퍼 보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싹 신기류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되기 때문에 지금 기술주는 결국은 성장이잖아요. 미래 성장 결국 이제 희망과 성장이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약간의 부풀려지거나 좀 과도했던 어떤 심리가 스르르르 좀 빠져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증시에 약간 좀 그런 연쇄적인 어떤 폭락을 좀 나왔던 그런 형태인 것 같고요. 야 니콜라는 모르겠어요. 조금 사기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보더라도. 그리고 이제 니콜라 다음으로 지금 서학겜이라 불리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많이 투자한 기업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의료업체라고 합니다. 나녹스. 여기 한 1200억 정도 투자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사기라고 지금 한 뭐 공매도 투자 업체가 이제 공개를 한 건데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것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보니까 SK텔레콤이 이제 270억 정도 여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2대 주제에 올랐는데 야 이게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달에 나스닥에 상장한 이스라엘 의료벤처 기업으로 나녹스는 반도체 기술을 토대로 가격이 싸고 성능이 뛰어난 디지털 엑스레이 촬영기기 나녹스 아크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근데 이것도 제이의 니콜라 얘기가 지금 돌고 있다는 거죠. 야 무섭네요.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이런 걸 가릴 수는 없잖아요. 가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거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심리가 쫙 움츠러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 영향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의 붕괴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만들 수 있는 투심을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녹스 주가가요. 고점 대비 한 반토막이 났어요. 보시면 국내 투자자들이 9월 들어서만 나녹스 주식을 1150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와 맞네요. 진짜 나녹스 전체 지분의 이건 한 7.4% SK텔레콤이 이대주주라 했잖아요. 5.8% 까지 더하면 이 기업의 전체 주식수의 13% 넘는 게 한국에서 투자한 거예요. 이야 덤때기 썼네요. 완전히 진짜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게 진짜인지 사기다 이게 진짜인지 안짜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쨌든 고점들이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는 상당한 손실을 아마 봤을 거라 보여지고요. 미국의 주요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한국의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내 투자들이 심리도 굉장히 위축되면서 국내장에 대한 영향도 미치겠죠. 미국 주식만 대체적으로 다 미국 주식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나노소를 산 사람이 테슬라를 산 사람이 애플을 산 사람이 미국 주식만 하는 건 아닐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한국 주식하고 넘나들면서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에서 심리가 위축되면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도 조금은 위축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도 그런 영향을 같이 받는 것 같고요. 좀 많이 투자됐네요. 13% 한국 주식 투자들이 13%가 지금 이 한 기업에 투자되어 있다니 상당히 좀 많은 수준이긴 하네요. 그래서 주요 종목들 미국의 주요 종목들 흐름을 보면요. 테슬라가 어디 10% 빠지면서 이런 식입니다. 붕괴됐다 붕괴됐다 이렇게 아직까지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고요. 주요 기술주들 시총 상위 순으로 한번 좀 볼까요? 오랜만에 애플 4% 반등 나오다가 밀어버렸죠. 근데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올라가다 한 번 정도 한번 테스트하고 다시 나오는 이 구간은 박스권이라고 보여지니까 제가 볼 때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라 생각하고요. 제가 보는 분위기 그런 어떤 직관적인 부분에서 느껴지는 거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근거를 보더라도 이게 추세가 붕괴되는 것까지는 아니다. 대세상 끝나는 그런 건 아니다. MS도 3% 마이너스 아마존도 4% 마이너스 확 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거죠. 페이스북 2% 구글 3% 그리고 테슬라 이제 그랬고 그리고 니콜라가 25% 와 니콜라 상상할 때 8,90달러로 기억되는데 이렇게 지금 빠져있네요. 사기 논란이 일어나면서 그냥 GM에 이제 재율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때 40% 급등할 때가 이날 9월 8일이었죠. 그 뒤로 사기 논란이 있으면서 쭉 밀리면서 지금 현재는 주당 21달러 완전히 폭락이네요. 상상 이후로 국내 투자들이 이때 많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떴을 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국내 투자들의 심리가 위축될 만하네요. 이 정도의 하락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미국 주요 기술주는 그렇게 좀 많이 폭락했고요 한 3-4%씩 미국이 헬스케어 업종 보면요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아요 헬스케어 업종은 그러니까 미국의 하락을 주도했고 미국이 최근에 좀 안 좋은 거는 전체적인 업종으로 퍼진 건 아니고요 사실 기술주에 국한된 하락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술주가 너무 과도하게 과열됐었다는 거죠 그걸 시키는 차원의 조정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냥 플러스 건 마감됐고 일라일리도 보압이죠 존슨앤존슨 플러스 브리스톤 마이어스 킵 플러스 화이자도 약보압 정도 노바티스 약간 1% 빠지고 노보노디스크는 오히려 올라가고 뭔 얘긴지 아시겠죠 기술주만 그냥 빠졌지 뭐 헬스케어 업종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헬스케어 업종이 안 빠질 거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사실 하락 이유를 전체적으로 미국국이 폭락했으니까 그렇게 찾기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이 너무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미국의 빅스지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지수도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난 9월달 하락할 때 8월달 말 9월달 하락할 때가 더 심각하게 빅스지수가 올랐고 지금 보면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시장 전체적인 리스크 차원의 어떤 흐름 그런 어떤 부분은 아닐까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좀 제한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거다 한국증시에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셀티롬 관련된 기사 어제 나온 것 중에 하나 좀 짚어볼게요 서정신 셀티롬 회장이 증여세 132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이제 패소를 했는데요 2심까지 이렇게 패소했다는 것 자체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정부의 입장 정부라고 해야 될까요 세무 당국의 어떤 입장이 이제 완고하다는 어떤 의미인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 셀티론 헬스케어 이제 그 일감 몰아주기다 셀티론의 일감을 셀티론 헬스케어에 몰아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집의 주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런 어떤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제 그런 어떤 법리로 해상한다면 이제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셀티론과 셀티론 헬스케어 관계 자체는 사실 좀 다른 기업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게 일감을 몰아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결국은 이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연구개발비도 같이 부담하고 또 이제 뭐 제이피모건이든 싱가폴 국부펀드든 거기서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한 어떤 형태 이제 법인이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일감 몰아주기 재벌 그룹들의 어떤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어떤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막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겉으로 보면 이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무당국에서는 이런 어떤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요 합병을 하는 명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런 좀 생각이 드는 어떤 소식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어쨌든 합병에 대한 어떤 부분은 결정은 지어진 상태고 발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정진 회장 입장에서도 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우려들과 의혹을 완전히 그냥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합병만이 정답이죠 그런 부분에서 머지않아 나오게 될 걸로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미국 증시가 또다시 이렇게 좀 폭락을 하면서 다들 좀 우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좀 제한적인 하락에 좀 멈출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확률적으로 볼 때 그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신박사는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